무한군이 여름밤 감성 버스킹에 참여할 재능있는 아티스트를 모집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축제와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고 실내 공연잔도 문을 닫아 사실상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한군은 이에 따라 공연장이 아닌 거리와 강장에서 소규모 문화공연을 열고 안전하게 거리 두기를 하며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을 기획했습니다. 버스킹 공연은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진행할 예약입니다. 장르는 노래와 연주, 마술, 마임, 댄스 등 거리에서 공연이 가능한 모든 분야이며 무한군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이나 단체는 오는 19일까지 무한군청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